안녕하세요 홍정기 교수입니다 무릎 앞쪽으로 그 통증을 갖고 계신 분들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좀 완화시켜 드리고 도와 주려고 할 때 무조건 이런 운동이 무릎의 통증을 좋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그 무릎의 앞쪽에서 나타나는 통증도 관련해서 이쪽 분야의 그 의사들을 포함해서 연구를 오랜 시간 동안에 진행해 오는 연구자들의 인사이트 그들의 경험 그리고 그들의 어떤 과학적인 논리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이 증거들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 잠깐 시간을 좀 드려서 여러분들하고 긴 시간이 아니라 무릎 앞쪽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 통증에 대해서 우리 트레이닝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특별히 그 어떠한 고려사항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특별히 앞쪽으로 나타나는 이 통증들이 젊은 층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일반인들 뿐만이 아니라 선수들을 이렇게 트레이닝 하는 가운데서 구조적으로 특별하게 메케니컬 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제 기계적이나 구조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계속해서 앞쪽에 나타나는 이런 통증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선수들 또 젊은이들 그리고 생활체육 이렇게 함께 참여하면서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테니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러닝 또는 산행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앞쪽에서 나타나는 이런 통증들은 과연 어떠한 기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앞쪽에 나타나는 통증들과 관련해서는 이제 주로 이 분야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파텔라 페머로 메롤 라인먼트 그러니까 대퇴슬개 부정렬 또는 대퇴슬개 통증 중후군 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 결국은 슬개골이 대퇴에서 움직여 지는 그 라인 이런 것들에 그 정렬의 문제가 생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잘 그 대퇴와 슬개 간에 정렬이 잘 맞는다 그래서 컨그루엔트 하다 잘 일치된다 라는 이런 상태도 볼 수 있지만 그 옆에 슬개골이 대퇴에서 잘 일치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파텔라 페머로 파텔라 페머로 메롤 라인먼트도 보여준다는 거죠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이건 당연히 뭐 구조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건데요 참 흥미로운 것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미세한 정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이미 증상에서 많이 나타나는 정도로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 통증이 안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는 뭐냐면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무릎 구조물들 가운데 이렇게 뼈와 뼈간의 정렬상태 이런 것들도 보지만 또 그 주변에 있는 구조물들의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무릎통증과 관련된 의료 전문가 또 연구의 전문가들은 특별히 이 뼈와 뼈 뼈와 뼈 사이에 그리고 뼈 주변에 있는 구조물들의 문제들을 좀 언급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무릎의 외측에 있는 레티네에킬럼입니다 외측에 있는 레티네에킬럼을 여러분 좀 보여드리면 이쪽에 안쪽에 있는 레티네에킬럼이 있고 이쪽에 바깥쪽에 있는 레티네에킬럼입니다 거의 파텔라 외측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구글이나 또는 해부학책에서 얻으시면 이 레티네에킬럼 사실은 이제 파시아의 종류인데요 이 레티네에킬럼의 어떤 컴프레션 압박이 가해지고 또는 그것이 경직되어지면서 앞쪽에 나타나는 통증과 연결이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레티네에킬럼 즉 이 파셜 티슈 커넥티브 티슈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Abundant Neural Supply 굉장히 풍부한 신경세포들의 역할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렇게 앞쪽에 나타나는 통증이 이런 레티네에킬럼이나 이 파셜 티슈 커넥티브 티슈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뉴로나 신경적인 변형 그리고 신경적인 기능의 변화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제 무릎을 지금 이 2D 2차원 화면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죠 이미지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2D에서 나타나는 이 2D를 보고 저희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만약에 무릎을 구부렸다고 할 때 이 슬개골이 어디로 움직여질 것인가 그리고 무릎을 펴면서 어디로 움직여질 것인가 특별히 파텔라 페머로 역학관계를 잘 아신다고 하면 무릎을 구부리면 파텔라는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펼 때 이렇게 바깥쪽으로 살짝 밀리게 되는데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레티네에킬럼이 늘어나게 되겠죠 스트레칭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그 늘어나는 것을 반복하게 되면서 이쪽에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되고 이것이 경직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경직되게 되면